원 스타트 자 이번권은 야야 툴의 칠카 강화 도전 가구요 내가 참여하면은 저 상금은 나 안갔지 상금 대중 주지 상금은 상금은 주인 주고 나는 참가의 의미를 두는거지 아 그거 다 줄게 난 그럼 필요없어 참가만 하는거 참가만 재밌게 자 툴에 갈게요 주인분 누구야 주인분 재물 어떻게 가요 재물 아 재물을 몇개 갈지 아 붙으면 3억짜리 크네 주인 누구세요 주물 주인 탈압인거야 오케 오 대박인데 오케 이거 어차피 인생강화하니까 돈 다 써도 되잖아 내가 볼 때 이거 인생강화야 콤파이 금값 왜 이렇게 많아 콤파이 콤파이로 자 두개만 터치고 갑시다 큰맘 먹고 비싼거 다 샀다 자 이제 툴에 야야 툴에 3억짜리 붙이러 갑니다 재물부터 요즘 피파 유저가 많이 줄고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엔진 바뀌고 피파 망했어 자 원샷 터졌고 자 투샷 자 좋았어 자 이제 갑니다 돈도 없어 내가 근데 접는 경우도 있구요 새로운 아이디 만들어서 다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너 피파 매력이 있어 그래도 옛날만큼은 안하게되지 옛날만큼은 안하게되지 자 갑니다 나이 들수록 형이랑 닮아가네 콜로 투래 3 3 2 1 0 꾹꾹꾹꾹꾹 꾹 빠쇽 짜 와 무슨 날이야 왜이래 다 터지네 다 터져 아 승질나네 자 그냥 우리 아 열받어 복구도 3커밖에 안했어 에이씨 아 녹화 종료할게